안녕하세요 디어 파파마이 파이어맨의 극작을 맡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을 맡은 공안식이라고 합니다. 디어 파파마이 파이어맨은 소방관 아버지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구조 현장에서 딸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딸과 그리고 그런 딸과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눈 작품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또 말씀해주시고 배우님도 포함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처음에 봤을 것들이 작년이나 신에 대했던 고민들이라면 이제 조심한 구성이나 플롯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작품으로 디벨롭할 계획입니다. 테이블리딩을 진행해봤는데요. 테이블리딩을 하면서 작품의 이제 힙합이란 소재, 랩이란 소재가 과연 잘 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고요. 앞으로 이제 멘토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극작을 어떻게, 곡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많이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그래픽합이란 소재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